3,000선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생각하면 올라가야 될 목표가 많은데 대략 한 2,800 보고 있으니까 올라오면 또 팔려는 세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진단해보고요. 우리 시장과 관련된 좀 더 밀접한 이야기, 투자 전략, 관심 섹터 이야기 오늘 마켓 주민에서 하겠습니다. 차트스쿨미디어 김민성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침 옵션 만기일이고요. 미국에 또 물가지수 발표, 중요한 발표를 두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내일 지나고 시장의 흐름들이, 2월 남은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내 증시는 지금 명절 직전까지도 계속되는 하락이 나타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런 시장 연출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월 27일 날 웨인이 파월의 3월 금리 인상 여파에 대한 발언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자를 축소를 하기 위해서 2조가량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다행히 그거를 기관이 전부 다 매수를 하면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은 방어를 하고 있고 올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 구름대 직전까지 올라오는 단기적 저항이 앞둔 상황으로 흘러지고 있는데 주로 또 일목을 보시는군요. 네, 일목 균형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구름대 진행하는 단기적인 저항에 다가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의 하락면에서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커플링이 되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다우산업이나 나스닥을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 다우산업도 마찬가지로 상승 모멘텀을 그리다가 저항선에 맞고 약간의 조정을 흐르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만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도 동일하게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800포인트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920포인트 정도를 단기적 저항으로 보고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좀 그 이후에 좀 봄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래도 고개예탁금이 작년 19년 12월 말일 기준으로는 25조가 있었던 상황인데 올해 1월 말일 기준으로는 70조로 그때 대비해서 3배가량 더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되기 중에 있는 상황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앞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는 실적 시즌이 나타나는 만큼 위증시에서도 아마존의 호실적 발표로 12%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발표되면서 장중에 26%나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실적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 이제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실적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으로 좀 유축됐던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살아돌아오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좀 앞으로도 긍정적인 시장 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사실 오늘보다도 사실 내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초가 중요한데요. 시장 전략 세웠고요. 섹터별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간밤에 온라인으로 갤럭시 S22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신제품 발표한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 제품 하나에 오히려 이제 관련된 소부장이나 IT 쪽에 관심이 높은데요. 포함해서 말씀, 부품주 시각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갤럭시 S22가 새롭게 발표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노트에 대한 매니아층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게 단종이 되면서 실망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나온 모델에서는 좀 전자팬이 수납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발표가 되고 추가적으로 전 모델 대비해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기능면이 더 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면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시장의 좀 가성비라든지 기능성으로 좀 경쟁 있게 출시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에서는 워낙 초고가의 모델이 판매가 됐었고 그 전 시즌에서도 핸드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던 이런 상황이라서 신규 핸드폰 시장보다는 중고폰에 대한 시장의 활성화가 더 많이 되고 있어서 좀 매력적인 모델로 나오긴 하지만 스마트 시장에 대한 약간 드라마틱한 기대를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밀접한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좀 밀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파트론이나 캠시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바닥을 다지면서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이슈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제품 나온 거 봤지만 카메라 쪽에 상당히 힘을 줬는데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 직결되는 건 삼성전기고요. 말씀하신 휴대폰 부품주, 카메라 이런 시장 영향을 받는 거죠. 오늘 제대로 못 울고 있는데 핸드셋이라고 하는 카메라나 모듈 쪽은 삼성전자의 신제품 말고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량에 들어가는 것인지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목하는 섹터이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세계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뭐 여행이나 카지노 항공 1차적으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확진자 추이가 계속해서 오를 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코로나의 관련주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침에서도 계절 독감으로 취급을 하고 일상회복에 힘을 쓰겠다라는 언급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최대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이러한 언급은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수혜감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반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세 관련된 호텔실라라든지 신세계 현대백화점 아니면 그동안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다가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타난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기대 상승이 다시 한 번 리오프닝 관련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에서도 끊임없는 위드 코로나의 발생이 이제 언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는 끊임없이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럼 뭘 좋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뭐 여행이나 뭐 카지노 이런 쪽이 올랐고요. 그런 데 대한 제한도 좀 있고 차라리 뭐 음식료 이런 게 좀 힘을 더 얻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느 쪽을 좋게 보십시오?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 7성이나 하이티질러 같이 이제 그동안은 소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소비심리가 나타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 관련주의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면세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하는 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기존의 리오프링 관련주들이 있죠. 여행, 항공, 카지노 있고 거기다가 음식료, 섬유 이런 쪽이 이제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하신 면세나 이런 거 올라오는 거는 유통 쪽 올라오는 거는 정부가 또 이제 출국하고 들어올 때 면세 한도 폐지한다. 이런 것도 영향 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원자재값도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뭐, 게스값, 원유값 다 오르는데 구리도 그렇고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가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국내 알루미늄 상승 관련해서 주목할 기업 눈에 띄는 거 있습니까? 네. 지금 알루미늄의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좀 갈등이 빚어지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이 약간 어려워지니까 그 우려감에 천연가스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 이제 알루미늄을 생산을 할 때 들어간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알루미늄도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은 그린메탈로 칭하면서 앞으로도 수소차라든지 태양강 쪽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지금 공급 부족으로 상승이 나타났지만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알루미늄의 가격은 더 크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관심 종목으로도 알루코 종목이라든지 사마 알미늄 이런 종목도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상승 직전에 저항을 돌파하기 시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가에서 좀 공략을 하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투자의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는 전반에 대한 시각은 아직까지 심리가 완전히 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에코프로 비엠 우려도 좀 섞여 있고 제일 궁금한 게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사볼까 여쭤보는 분들이 많대요. MSCI 편입도 있고 우리 이제 지수 편입도 있고 LG엔솔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오늘 7% 많이 빠지네요. 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회 2위로 등록이 되면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 여파가 시장에 대한 영향이 많이 나타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좀 가능성을 보고 지금이라도 살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15일 날 보호 예수가 풀릴 때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까라는 우려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루에 평균 거래량이 200만 주 정도 움직이고 있고 금액으로 치면 하루에 1조 이상 거래량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호 예수가 풀리는 주가 약 4만 5천 주 정도가 보호 예수가 풀리고 금액으로 치면 200억 대 정도가 풀린다고 해서 지금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보호 예수가 풀리는 금액도 하루 정도 금방 소화가 할 수 있는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서 그날 당일에 보호 예수 해제 때문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규 상장주의라서 아직까지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좋지만 지금 신규 진입을 해서 차트 분석의 근거가 아직 찾기 부족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트가 만들어지고 대응이 가능할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안전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섹터별로 전광하고 전략 세우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은행주 얘기는 못했는데 그 얘기도 필요하시면 하시면서 어떤 섹터로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전략 마무리 부탁합니다. 앞으로 시장 변수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코로나를 관련해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전략을 세울 때 앞으로도 코로나가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의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자꾸 공략을 하려고 많이들 계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고 코로나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찾아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심적인 섹터에서는 요즘 K-드라마가 열풍이 일어나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유망한 거를 실감을 해주고 있는 OTT 관련주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한 기업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준비해 오셨군요. 어떤 쪽 좋게 보세요? 지금 OTT 관련주 중에서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은 제2콘텐트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지금 방영하고 있는 우리 지금 학교는 이라는 지우학을 제작한 회사를 100%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업이 지금 지우학이 전 세계 1위 흥행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못 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없이 바닥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가볍게 진입을 하면서 손재가는 5만 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만 5천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 얘기 아무리 또 섹터 얘기 하더라도 관심 종목이 없으면 좀 섭섭한데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가운데 제2콘텐트리 관심주로 주셨어요. 오늘 마켓주민은 차트스쿨 미디어 김민성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